How are you? 혜지입니다! 자,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시간도 찾아왔습니다. 자,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맵 같은 경우에는 프레이스톤 플레이즈님이라는 유튜버분이 만드신 맵인데 여러분들 마크에서 다이아 엄청 좋아하시잖아요? 오늘은 제가 이 다이아를 원없이 한번 해볼겁니다. 강화된 다이아? 다이아를 캐다가 이것저것 아이템을 만드는 그런 느낌인가 본데요?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저 앞에 경찰이 있고요. 경찰 몰래 이 다이아 광산을 털어야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어디로 가야 되요? 여기 가는 거 맞나 이렇게? 이것들을 지금 막 캐야 된다는 거잖아? 다이아 개꿀! 뭔데 이거? 겁나 많아! 저는 오늘 다이아 떼부자가 돼볼겁니다. 아까 보니까 가드가 열쇠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? 그런데 이렇게 캐는 거 맞지 이거? 보니까 막 드릴도 있고 그러던데 나중에 드릴로 캐는 건가? 이거 언제 일일이 손으로 캐고 있어요 이거? 가드가 갖고 있다? 1위에 와 이 자식아! 키 찾았어요! 삐! 나이스! 오오오! 자, 본진 안으로 들어왔거든요? 드릴? 드릴? 아 드릴을 이제 3가지 파트를 얻어서 드릴을 만든 다음에 음.. 그냥 왕창 캐버리는 그런 느낌인가 본데?! 기본적으로다가... 아이고! 다이아 세트 정도는 입어줘야 되지 않겠어요? 역시 남의 걸로 만드니까 더 좋은 거 같애 왜? 폴리콥터가 튀어나왔는데 쇼? 야 이거 조종하기가 은근히 어려운데 쇼?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아아아아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으음 아아아아 와 이거 조종하기가 개빡세네 됐어 오우 씻 어어 아 얘 헬기를 얻은 거구만 게이드 자 다이아몬드 드릴 제작법 드릴이랑 그리고 운전석이랑 바퀴 아 그렇지 역시 역시 다 낚시 상자였어 이거 자 그러면은 드릴만 한 개만 더 찾으면 됐거든요 우와아아아 모든 걸 다 찾았다 이제 요렇게롬 요렇게롬 하면은 다이아몬드 드릴 완성 좋아 좋아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오우 야 드릴 멋있는거 봐 아아아앙 아아아아아아 미쳤다 와아아아아아 하하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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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다이아 천지구만 저는 이 집을 완벽하게 털기 위한 최첨단 장비를 얻었어요 짜잔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 우와아아아아아 세상에서 다이아 케이가 제일 쉬웠어요 아유 이게 또 너무 다 털고 가면은 이 주인분이 너무 속상하실 테니까 최소한의 양심은 남겨두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첸트 다이아몬드 주 개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얻어버려 다 얻어 드릴이 얼마죠? 드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60개? 다이어를 이렇게 많이 있어도 쓰는 건 또 순식간이네요 드릴이 필수긴 해 이거 오우 저 옥상의 펜트하우스에 있는 다이아를 털어라는 것 같은데 그냥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usta 숨겨놨어 자야 솔직히 이거 어어 안돼 내 헬기 아 헬기야 안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아 내 헬기 야 이거 제트팩 찾아야 돼 무조건 어 여깄다 여깄다 좁은 데서는 이 제트팩을 좀 활용을 해야 돼 점프 아 이 제트팩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날 수 있는 느낌은 아니고 어 이렇게 점프해서 날아가는 느낌이군요 점프 이리 와 어 거우 핵이 구출해놨어요 자 정성이 왔다 한번 싹 쓸어보자 아 워우 야무지게 숨겨놓으셨네 흐흐흐흐흐흐 아 오늘 그냥 학생에서는 얻기 힘든 다이아 진짜 원없이 캐고 갈 수 있겠네요 이 원래 이 집주인 분 먹을 거는 좀 남겨놔야지 이게 조금 남겨놓는게 더 열받는 거거든요 아 아주 야무지게 털었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디 한번 가볼까요 청소기니까 설마 다이아 청소기인가 쫙쫙쫙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공청소기 하나 찾으라고 하거든요 청소기를 세 개를 찾아가서 자 이제 두 개 찾았고 나머지 한 개만 더 찾으면 되거든요 어디 갔나 어디 갔나 나머지 한 개 어 나이스 다이아 다이아 쭉쭉 빨아들여 너무 개꿀이여 이거 뭔데 아 편안하게 그냥 쭉쭉쭉 빨아들이면서 저거는 안캐냐 다이아 원석은 안 나오나 와 다이아 그래도 많이 왔어 아 근데 생각보다는 적은데 모든 것을 파괴하라 엔더 크리스탈을 파괴하세요 문 열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헬기 있잖아요 이거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까 헬기 개사기 어디 숨겨놨나 어 지하에 숨겨놨나 아니면은 어 지하에 잔뜩 있을 것 같은데 월척이야 하하 아하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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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초대박 수준인데요 아 어떡해 어떡해 이건 난 드릴로 싹 밀어버리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요 아 마지막에 아주 큰 섬을 제대로 받고 갑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다이아 전부 내꺼야 아우 성이라 그런지 아우 다이아가 너무 많네요 하하 설마 여기도 야 여기는 뭐 잡다기 다른거 없고 그냥 딱 다이아 보물창고 느낌 제대로 놔가지고 너무 좋네요 아 아 진공청소기가 생각보다 별로였어가지고 뭐 얼추 싹쓸이 성공한거 같네요 아 요정도는 먹고사셔야 되니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으로다가 와 다이아 블록 아 실제로 이렇게 다이아 많으면은 진짜 얼마나 행복할까요 어쨌든 오늘 요렇게 해가지고 다이아 털이 네 네 네 하하하 다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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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아